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제가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이런 순간이었어요. 이민호 씨와 제가 나란히 서서 구리옥샷 이런 거 나올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네요. 오늘 기분 어떠세요?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공식석상에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우수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여기 보시면 같이 우수상 후보에 오르신 분들 이름이 있거든요. 어때요? 누가 제일 좀 위협적인 것 같아요? 아무래도 현중이요? 김현중 씨. 밑에서도 정말 많은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끝으로 팬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군현우 씨 밑에 걸 보실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웃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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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